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입니다 오늘의 볼 챔피언은 술탄 탑 갱플랭크 굉장히 드럽게 갱플랭크를 할 준비가 되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이렇게 들어주고요 작취의 스낵기 절거 재생의 발언 도생 비의 맛 궁극의 사냥꾼 공격격의 공격의 두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스낵무비 일단 해봅시다 상대 누구야 티모네 미드 가고 싶다 고마워 난 미드가 좋아 티모 싫어 티모 너무 싫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드 갱프를 해보겠습니다 드럽게 착취만 빨아야지 요즘 또 착취 갱픔이 괜찮대요 할론이면은 잘 안죽겠지 나 방어론 두개나 박았단 말이야 뿡 착취 흥司 억 Michelbeер 히힛 히힛 츠 제발 캡치 헤헤헤헤헤헤헤헤 어... 펀테온 너무 멋있어 펀테온 최고야 정기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안 먹어야겠구만 흑 오케이 극강 가야지 멋있는데 어쩌나 아깝다 응 좋아 난 술통 없는거야 그냥 이걸로만 먹어야지 아 못먹었다 착취 착취 어우 데미지 달달하네 응 아퍼라 응 안죽어 쟤쟤쟤 플랫이 있어 플랫이 아 플랫이 없어 안죽었네 같이 밀어주라 너 먹어 다 먹어 너 먹지 달달하다 마나가 필요한데 아 연혼사올걸 아 착취 달달하다 에잇 연결하나 놓고 착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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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와바 와바 착취 응 피흡 잉잉 아 반태운이 다 한다 하하하핳 그 괜찮아 나는 착취 너무 하면 되니깐 하하하하핳 내가 성장할려고 하니까 갱풀이 힘든거였네 빨기반 하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티모다 나는 티모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좋아요 이제 난 마나가 마나 얼음불알 두개 썼다 아핫하핳 얼음불알 두개가 있으니 나는 이제 마나가 마나 아 블루는 블루? 너 먹어 너 먹어 너 나 많이 도와줬으니까 한 번은 그냥 먹어 난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이제 개놓고 안녕? 야 없어 없어 안녕? 궁! 과연? 얼씨가 없습니다! 죄송합니다 난 노력했지만 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말해드리면은 저 진짜 갱플 드럽게 못해요 근데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한 열판 정도 했거든요 안찍혀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력한게 이겁니다 착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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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 평타 타임옵 안녕 음 고마워 안 죽으니까 좋네 난 착취만 빨고 어찌 됐건간에 CS 열심히 먹으면은 뭐 크겠지 응 착취 착취 누구일 래? 잘가 착취 응 FP 착취 portray analyt, inbox 한 번 팔았고 위드갱풀 이거 사기네 반테온도 잘해주나가 아니라 반테온이 다 하고있어요 인정합니다 저는 도움 안되는 녀석이에요 어 어 연운 연운 가자 연운 됐어 됐어 달달하다 쑥쑥쑥 쑥쑥 Nice 이제 잘 지워지는구만 철거 한번 발동해야지 빵 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은 빠앙 bang 잘달하다 한 번 빨고 여기 없냐 진짜 진짜 탈론 나갔냐 탈론아 미안하다 아아아아아!! 쇽! 뭐야? 앙! 달달하고! 은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하핰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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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흐 달달... 달달하다... 호우! 맛있어 탈론 어디갔어? 수완 탈론님! 어디 계세요? 아니 저를 버리고 가시면 안 되죠! 아 여기있네 탈론 비슷한거 잘 모르... 달달.. 달달.. 잘달하다 어? 뭐? 어?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다 오는거 아니야? 뭐라고 해 그럼 와봐 와봐 이 때를 노렸어 으아아아아아악 알라이터 하하하하하하 달달 하하하하 너 찍기 잘했구만 물엄 하나 하나 가야겠는걸? 물엄 하나 가지 말고 이걸 먼저 갈까? 됐네 얼건보다는 그래도 이거 가야지 헉 바테온 11킬 했어? 미친 녀석 대단한 녀석 갔대 저쪽 쫓아가서 죽일까? 싫어 난 이거 먹을래 난 파밍쟁이야 어? 시있네 으잉 죽여줘 못죽이는거야? 어 탈런 어 얘기가 나무 favored 그리웃 왜와 야이 나꾼 새끼야 헿헣허허허허하 ROI 맛있고 Syndicata 내가 먹을거해야돼 고마워 와쥬소 보라 너무 행복해 어 잘못했다 빵빵 오케이 빵 달달해 리신아 너도 반가워 안녕하세요 채취 채취 나식스 너무 달달하다 아 반태원 너무 멋있어 맛있고 노 서랜쳤네 아 달달했는데 아 또하고싶다 너무 재밌다 갱플랭크는 태구처럼 펠론형을 땅치 올라가겠다고 아 당뇨갱플이었네 달달하구 달달하구 아주 그냥 12킬 먹은 탄태원이랑 돈 비슷하네 어디보자 착취한 30번 빨았을걸요 아 재밌다 일량이 오오 반태원 2등 아 1등 내가 2등이네 괜찮을끄 괜찮을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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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